이를 그렇게 딱 부러지게! 아악! 야! 자 어떻게 부릅니까? 네. 자, 여러분들! 잘해. 이게 뭐 촬영이 아니라 진짜 리얼이라고 생각하고. 네. 반죽이 찍기. 반죽이. 썸이 같애. 마약병 가져오신 분 꺼내놓으시고요. 어. 너무 좋았어. 아, 저... 사퇴근 대체 1회 털 선물 달리 치거든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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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털 선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 대... 노동자예요? 노동자 대... 아니, 아니. 대결을 해보자. 자, 노동자 대 병을 컨트롤하세요. 됐습니다. 저 분이에요? 너무 옆에 보이는데? 아, 대푸세요? 1라운드 8시로 하죠? 자, 이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다음. 야, 고기 뵙고 싶다. 저요! 거의 다 이걸 받고 싶었는데 저희는 이걸 주고 싶지 않아요. 한 사운드. 좀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이기면 노몰티가 찍을 거예요. 우와! 이제 게임을 3라운드로 진행할 거예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최대한 풀러서 3개가 최대인 것 같은데. 오! 약간 이거 자리 쩔쩔.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자, 5개부터 시작이에요. 네. 시작. 6. 6개. 오케이. 6개 갔어요. 5개 내야 돼요, 최소. 갑니다. 1. 1. 1. 1. 1. 2. 3. 5. 6. 7. 8. 8. 8. 9. 9. 10. 10. 10. 10. 10. 10. 2, 3, 4,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5, 6, 7, 8 14개 이상하려는 우리에요? 네 할 수 있어 어? 부정이 있어요? 자 갈게요 1, 2, 3, 4, 1, 1, 1, 2, 3, 4, 1, 2, 3, 4, 1, 1, 2, 3, 4act 1 아, 잠깐x4 보석을 안 해주세요 보석을 안 해주세요 보석을 안 해주세요 보석을 안 해주세요 와 이겼다 1라운드 종목 말하겠어요 1라운드 종목 1라운드 종목 1라운드 종목 1라운드 종목 1대1로 달아야 돼요 1대1 1라운드 종목 1라운드 종목 지훈님 평소에 좀 빨리 먹는 편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나도 안 익으신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도 안 익은거에요 아니 저는 이대로도 먹을 수 있어요 또 원래 이대로 먹는거 좋아해서 하실래요? 하실까? 짬빈고방 어? 바꾸고 젓가락 씹어먹고 자 준비 시작 시작 빨리해요 빨리해요 길링이 차갑게 더 웃겨 길링이 차갑게 더 웃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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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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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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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짜증나는거 아직 몰라 방심하면 안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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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만 보면 돼 가 할빈 아빈 이것저것 정지 서아 천지 리 extension 여러분들 계속까지 가야 하는데 벌써 끝났어요. 어디 있는 거죠? 당기에 참치하고 또 가시죠. 고기에서 참치로 파고자. 고기에서 참치로 파고자. 지금 여기에 고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고기에서 참치로 파고자. 하지 마요. 하나 더 얻기 위해서 한번 미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야 할 때 타이크를 붙여서. 이를 둘 다 풀어주게 해. 자 이렇게 합시다. 바로 반차호. 준비. 시작. 진짜 긴장된다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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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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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씩 자 상품 수요일 수 있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서 받는 걸로 합시다 빨리 안 오면 넘어가요 두기는 조금 아 입은 두 개 대하려는 거 아니에요? 현서 씨, 제이 씨 어제 하는 거 없지만 억어 타는 거예요 어휴, 무거워, 어휴, 무거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finding thank you 감사합니다.